안녕하십니까 피의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의 게임은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상금 3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나 너무 걱정이 돼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난리가 날 것 같아 너는 지금 누구에게든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 피의 게임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니가 뱀새끼 저겠지? 니가 화나가지고 씨밭새끼 나고 내가 시켰냐?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가는 순간 이렇게 오빠들이랑 같이 존나오죠 우리 병신관들이 저 둘을 우리가 잡았어 정치와 음모 배신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며 적당히 해야지 배신은 때리되 예의는 차리자고 얘기를 했잖아 됐어 난 게임에서 시작냐니야 너무 많다 게임 룰을 진짜 적당치만 살았다 진짜 생존하기 위해 저지르는 어떠한 행동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눈빛이 싹 변하니까 당연히 슬픈 척해야죠 지금 나 역겨울 뻔했어 슬픈 척해야죠 슬픈 척해야죠 츬팍 강의입니다 algunos 일 try편보고 싶어요 이제 Trans absolutely 참겨울 것이면서 슬픈 척해야죠 default